안녕하세요 충청도 보령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여행을 나왔는데 아주 특이한 스위트 지붕인데 괴상하게 생긴 시반체를 발견했어요 봄이라 역시 돌아다니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여름 될 것 같아 앞에 눈도 예쁘고 위로 올라가는 야산길도 예쁘고 가다가 한번 시골집이나 한 집 보러 가죠 이렇게 겪으니까 요집이 있더라구요 이런 집은 낡았지만은 보는 재미가 있어요 도시에서 뭐 이런 집 볼 기회나 있겠어요 맨날 아파트나 보는데 썩어가는 집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세월로 인해서 사갔다는 뜻이죠 뭐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 우광진바 어렸을 때 저기에 진짜 엉덩이가 어떻게 들어갔나 몰라 저기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깨끗하면 뭐 밥그릇 사용해도 괜찮죠 네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집이 좀 특이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안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